안녕하세요. 팔레옹 보문정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자 팔레옹 보문사 중소기업 회생 절차와 대표의 연대보충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4월 13일이고, 판본문은 2022-289-99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유소입니다. 채무회생이나 이런거 보면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간이한 절차로 회생 절차를 하는 재판입니다. 여기에서 이의를 하게 되면 본안소송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이의소입니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고, 피고는 회생채무자의 소송수계인 피고입니다. 그러니까 회생채무자가 끝나고 나서 다시 피고가 원고가 된거죠. 피고 당사자가 되는거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중소기업인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이니까 피고가 대표인 회사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거죠.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해서 피고가 대표니까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사업이 잘 안됐는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기금은 피고 회사 대표이자 개인이죠. 이 대표이사인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니까 연대보증채권, 채무권 전액에 대해서 피고의 회생절차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연대보증채권이니까 권리행사를 한거죠. 그 후에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회사가 회생절차에 개시인거죠. 그러니까 대표가 먼저 회생절차에 돌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회생절차에 전액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한거죠. 그런데 회생절차에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일부가 감액되고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회사가 회생절차에 개시가 된겁니다. 그런데 회사에 대해서 이런 조항이 있어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사업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즉 채무자회생법 제220조 2항 제567조 6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 중소기업, 기업입니다. 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시점 또는 파산 선고 이후 면세 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물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이 왜 있는 거냐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경우에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받게 되는데 이때 중소기업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감경 면제가 될 경우에는 대표의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 이거를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하는 대출 그 대출에 한해서만 대표의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이거 규정을 한 거죠. 문제 이겁니다. 이 여기서 지금 연대보증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서 채권 전액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권리를 행사한 후에도 신용보증기금법의 3조 3회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거기서 감경 또는 면제가 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채무도 감경되죠. 그러면 피고가 나중에 회생결차에 결시가 돼도 채권 전액이 아닌 감면된 금액 안에서 피고의 회생결차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피고가 먼저 회생결차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미 채권 전액에 신고를 했다면 그 금액이 나중에 회사의 인과결책을 받았을 때 감면 또는 반면되는 그 효과가 미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응은 뭐라고 하냐면 신용보증기금 제3조 3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대표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무슨 말이냐면 대표가 연대보증이 되는데 기업의 회생절차만 돼서 감면 되더라도 대표 자신의 채무가 감면이 안 되면 회생결차 신청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신용보증기금에 한해서는 그런 규정을 든 거죠. 그러면 기업이 먼저 회생결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의 채무가 감면 되는데 반대의 경우에 대표인 연대보증인이 먼저 회생결차에 개시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대표에 대한 회생결차에서 기금이 채권 전액으로 권리 향상한 후에도 회사에 대한 회생결차가 개시되면 주채무의 감면에 따라 연대보증의 채무도 감면된다. 그러니까 앞뒤 선우와 관계없이 한쪽이 감면되면 그러니까 기업 본인의 회생채무가 감면되면 대표는 회생결차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상관없이 감면된다. 이걸 대부분이 본 거죠. 즉, 개인회생에서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각 회생결차에서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부가 변제되어도 개시시의 캐권 전액에 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 제 30조 3은 그 규정이 예외로써 중소기업과 연대보증에 대해서 기금이 회생결차에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된다. 라는 것을 규정한 거죠. 일반적인 회생결차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기금이 채권자로서 중소기업과 연대보증에 대한 회생결차는 선우와 관계없이 기업이 회생결차에 들어가면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된다. 라는 것을 판례가 선언한 사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